둘, 셋, 안녕하세요 드리핀입니다! KCON LA 2024에 저희 드리핀이 출연합니다! 네, 대표적인 K-POP 팬 아티스트 페스티벌 KCON! 전 세계 KCON어가 한자리에 모인다는 LA! 저희가 정말 가는 건가요? 네, 맞습니다! 더 넓은 베뉴, 더 커진 스테이지, 그리고 더 다양해진 콘텐츠들로 가득할 예정이니까요! 저희 드리핀도 함께하게 될 정말 영광입니다! KCON 여러분! KCON에 오시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! 바로바로 드리핀에게 입덕할 준비! 저희는 7월 26일 금요일 쇼케이스에서 만나뵐 수 있는데요! 저희 드리핀의 첫 KCON! 꼭 함께해 주실 거죠? KCON LA 2024은 오프라인 현장뿐만 아니라 유튜브 KCON 오피셜 엠넷 K-POP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! 그럼 마지막으로 함께 여쭤볼까요? Let's KCON! 오오오오! 우리 다 밤이 땡기넣어 봐주 I was so dumb 그리옥 그도 좋아 내게 와줄래 이대로 Never go back 이제 알겠어 I'm in love with you 다 봤이 준비 됐어 But you were u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